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 본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긴급 도입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127만 마리분 어제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들어와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이 지자체에 배부됐습니다. 내일 210만 마리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보는 50도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위 등을 활용해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50도 이상 사용 농가는 한정된 접종 인력, 백신 접종의 긴급성, 농가들의 백신 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서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